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50대이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소송 및 대여금 소송을 25년 하다가 작년 12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소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었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새해 희망을 세우던 중에 자격증 따기라는 막연한 시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해 계획으로 무작정 뛰어들게 돼서 정보부족과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장수생입니다. 더욱이 독학을 하다 보니까 장수를 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학원에 준비되신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보험금 소송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2차는 기본 강의부터 총정리 모의고사 강의까지 쭉 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던 해였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일이 있어서 2차 준비는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인된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 풀이가 답이라는 정설처럼 저도 기출문제 풀이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인스티비에서 개설한 1차 총정리 강의를 한 달 반 정도 들었고 아무래도 보험계약법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계약보험법을 중점으로 하되 보험법의 점수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합격을 했고요. 1차는 그야말로 합격을 목표로 했습니다. 신체 손해 사정사는 4과목을 보다 보니까 총점도 문제이지만 자칫 과락이 나오게 되면 합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근제와 자동차 보험이 가장 어려웠었고요. 두 과목은 교수님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독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본회 또 열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자동차의 문회안인데 박세훈 교수님의 기본 강의는 정말 쉽고 그리고 초심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비록 명부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명부책을 통한 쉬운 해설과 적절한 계산 방법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의학 이론은 골격이나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토대로 하고 그 후에 암기라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각 골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답안 작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기본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고 시험 두 달 전부터 정말 죽으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책임근제나 산보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의 풀이가 필수적이어서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들으면서 기출 문제를 새롭게 출력을 해서 그때마다 반복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했고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면부책도 중요하지만 또 약술 또한 놓칠 수가 없어서 면부책은 조금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가령 나 혼자 단독사고를 일으켰을 때 내 차에 누군가가 동석했을 때 혹은 나와 상대방이 부딪혔을 때 이렇게 단계씩 단계씩 접근을 해서 그나마 면부책 모의고사 때는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기를 보면 시험 도중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주변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4과목을 보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적습니다. 10여 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옥당 한 장짜리 요약지를 만들어서 술 퇴근 때 졸업했었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쉬는 시간에 보려고 생각을 했었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도수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편하게 그동안 내가 해왔던 나 자신을 믿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쉽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월별 계획표하고 일일 계획표라는 걸 작성해서 책상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월별로 기본 강의 총정리 모의고사 과정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은 후에 매일매일 공부한 범위와 과목을 적었는데 이게 효과적이었던 게 뭐냐면 4과목이 고르게 진도가 나갔었고 또 자칫 하루 이틀 슬럼프가 온다 해도 그게 계속되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일 계획표가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공부 시간은 333이었는데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는 저녁에 3시간, 가능하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연령층이 준비하는 만큼 시험 막판에 체력적인 문제도 또한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직장을 병행하시거나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체력적인 부담이 많았고요. 저도 사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는 산책을 하면서 그날 배웠던 공부,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공부 등을 정리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고요. 시험 한 달 전에는 발 마사지에 가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시스템적인 것인데요. 프리패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도 또한 크지만 시험 보는 기간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목마다 복수의 교수님들이 포진해 계셔서 수험생들에게 선택과 그리고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누구에게 추천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이 시험은 실무자들께서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변에서 보면 실무자나 유예생이라고 해서 자체 기본 강의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경향들이 다소 있는데 이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본 강의의 그 시기를 놓침으로써 스타트가 좀 늦어질 수 있고요. 저는 실무자나 유예생이나 소심자나 학원이 정한 커리큘럼은 상당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 강의부터 남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시작을 하셔서 모의고사까지 완주를 하시는 게 내년 시험에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런 법적인 문제나 전공적인 부분은 누군가가 도움이 있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수님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고요. 개개인의 어떤 호모로를 떠나서 인스티비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최대한 수험생들 편에 서서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제가 다시 재산보험을 들었을 때 이용욱 교수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격려주셨던 것은 저에게 처음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티비는 다른 학원과 달리 시스템적이나 교수진이나 이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보다 친수험생적인 환경을 계속 발전해 주셨으면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